2021년 12월 8일 오후 5시 입니다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 내용을 충실히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시아 시장 움직임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헝다는 리만하고는 다르다 이런 게 아시아 시장을 보는 블룸버그가 기사를 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좋고 환율 시장도 외환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여서 오늘 방송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헝다 그룹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시아 시장이 되게 흔들렸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거고 오미크론 사태도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아시아 시장도 전반도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시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코스피도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도 좋아졌어요 달러에 대해서 워낙에 강세를 보이는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시장 본토 시장도 좋고요 위아나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헝다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게 잘못하면 미국이 2008년도에 경험했던 것 같은 리만 사태로 확산될 것 같다 이런 거였으면 외환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아나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달러당 위아나의 가치를 보고 계신 건데요 이게 차트가 2018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4달러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위아나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2018년 5월까지 가니까 위아나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위아나가 달러에 대해서 2018년도에 6달러 선 근처까지 갔다가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렇게 환율이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아나가 굉장히 강해지죠 수출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하니까 그랬다가 팬데믹 때문에 튀어 올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8년 5월 이후에 위아나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형다 문제 때문에 지준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아나가 이렇게 강세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이 금리도 내려주고 형다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고 하니까 시장에 별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것이 지금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안정이 되면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주식 시장이 또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지금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아직은 위험한 게 남아있다 자기네들 리스크 에피타이드 인덱스라고 해서 위험 선호 지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은 지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괜찮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연준 회의가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이제 산타랠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원래 예상대로 했을 때는 뭐 10만불을 넘어가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시장이 안정되는 게 먼저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중국의 가장 큰 SNS인 웨이보가 홍콩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 첫날 기록을 보고 계세요 지금 중국의 빅테크들은 미국 시장으로 못 가요 갔다가도 되돌아오잖아요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런 주요 기술주들은 뉴욕 시장으로 가지 말아라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뉴욕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까지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웨이보는 중화권 내에서는 가장 큰 SNS고 우리나라 카톡이나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정부의 어떤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IT SNS 기업 하는 분들은 괴로울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지금 본토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신용 위험의 확산을 막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블룸버그 보도 같은 거 보면 중국의 회사체 시장 특히 신용도가 낮은 정크본드의 채권 가격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헝다 가지고 골치 아플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이분은 코넬대학교 법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마로바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OCC 그러니까 은행감독국 뭐 이렇거든요 통화감독국 이쪽에 청장으로 지명이 되고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마로바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러시아에서도 했어요 소론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론이 붕괴된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변호사가 됐고 코넬대학교 법대 교수가 로스쿨 교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코넬대학교 로스쿨은 미국 안에서도 뭐 원 투 쓰리 들어가는 정말 유명한 법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수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죠 그런데 이제 금융법 전문가고 은행법 전문가인데 바이든행 정부가 이 오마로바 교수를 은행감독국 통화감독국 국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어요 우선은 이 양반 출신 성분이 카자흐스탄 출신이고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대명천지 21세기에도 이런 얘기가 일어나요 공화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원래 이 오마로바 교수가 굉장한 규제주의자예요 은행이나 이런 걸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월가를 규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핀테크나 이런 걸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건데 또 일부는 또 은행 규제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어요 공화당은 완전히 색깔론으로 몰고 갔고 출신 성분을 따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로바 교수를 계속 밀려고 했는데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지 못하니까 이제 자진 사퇴를 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두 가지인데 오마로바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OCC 청장이 됐으면 아마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시장 쪽으로 가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을 뻔했어요 엄청난 강경론자거든요 은행이 아주 오소독수하게 은행일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도 강경론자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양반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자신의 출생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공부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색깔론 이런 것 때문에 낙마를 했는데 어쨌든 이 양반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핀테크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강력한 규제론자였는데 물러나게 됐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지네들끼리 경제 쪽에 영향을 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파 간의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이 어떤 이념이나 색깔론 가지고 싸우는 것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처신하기가 어려운가 어떤 규제당국의 수장이 돼서 그걸 이끌어간다는 게 참 어렵다 미국은 인준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면 힘을 발휘 못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반대를 해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장관도 하고 하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을 못하게 되지 왜냐하면 반대를 했는데도 지명을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의회가 오케이를 안 했지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 씁쓸한 얘기를 기분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만약에 이 양반이 미국에 들어갔으면 OCC 청장이 됐으면 한 2, 3년은 뒤로 후퇴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강경론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이 두 차례나 온라인이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녹화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모습 안정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데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리스크 오늘 한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연준 FMC가 가장 큰 고비죠 그것까지 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11분이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꾸 오후에 방송이 끊어지는데 라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어떤 개결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